안녕 오늘 접종하고 싶죠? 네 오늘 접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일만 한번만 불러주세요 엄마가 일만 불러주세요 라멘 욕심 잘 돌아올게요. 너무 잘한다. 하지만 생일을 많이 바라보는 부분은 analyst형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합니다. 이즈는 여기서 손으로 말리셔서 반짝반짝한 연셉을 하게 되었죠. 오늘의 하는 방송은 이곳이 바라보니까 좀 쌓여있습니다. 이번에는 이렇게 두 academic centres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. 식사와 연계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약간 진짜 저렇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